프리시즌 때는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 축구 손흥민한테 안 맞는다 그리고 토트넘 이 축구에서는 절대 좋은 성적 못 낸다 이런 연론들이 많았죠 이런 연론들이 많았지만 그걸 완벽히 잠재우고 있는 포스트코쿨과 손흥민 선수이고 그냥 달리기가 빠르면서 피니싱이 좋았던 선수였죠 근데 그거를 정말 월드클래스급으로 잘했던 선수였는데 지금은 진짜 거의 헤딩을 제외하고는 올라운더 플레이어가 되지 않았나 조금 도사가 된 기분이죠 근데 좀 아쉬운 건 하나 있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프닝을 할 건데요 지난주에 아스턴 빌라전에 정말 맹활약을 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손흥민은 나 혼자 이룬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독님과 스태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감독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다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준다 여기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밝혔고요 이어서 이제 감독님에게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이 말한 인터뷰 보면 다 사실이 맞아요 진짜 포스트코글루 감독님이 와서 토트넘에서 좀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진짜 토트넘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스트팩 감독님이 온 이후로 토트넘이라는 이 구단의 그 스타일이 화끈해진 게 맞죠 옛날에 토트넘이 약간 해리 레드넷 감독님때 뭐 베일에 막 레논에 모드리치 있고 앞에 막 대포랑 로비킨에 피터 크라우치에 파블루첸코 요 이때 좀 재밌었거든요 토트넘 시원시원했어요 제가 영국 살 때인데 그때는 토트넘 축구 보면서 아 그래도 얘네는 머리가 깨지더라도 약간 공격한다는 느낌 나고 다운글랜드 진짜 축구였죠 진짜 재밌는 축구를 했어요 그렇게 재밌는 축구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토트넘을 바라보면 뭔가 와 감탄이 나올 만한 정도의 플레이를 하진 않았었죠 근데 이제 포스트코글루가 온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이 된 건 맞고 포스트코글루가 온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더 는 것도 맞아요 많이 성장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고 이미 완성된 선수인데 완성된 선수들에게 뭔가 좀 스파클을 틸 만한 전술적인 주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손흥민에게 더 많은 롤들이 부여되기 시작했다라는 좀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고 프리시즌 때는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번 시즌 이 축구 손흥민한테 안 맞는다 그리고 토트넘 이 축구에서는 절대 좋은 성장 못 낸다 이런 연론들이 많았죠 이런 연론들이 많았지만 그걸 완벽히 잠재우고 있는 포스트코글루와 손흥민 선수이고 막 왼쪽 윙에 출전을 하더라도 막 공격지에 출전할 때도 막 이 축구는 손흥민에게 안 맞는 축구가 될 거다 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궁금한 게 무린요의 버스축구에서 카운터 하는 것도 안 맞아 콘테랑 같이 수비축구 하면서 득점왕에도 손흥민한테 안 맞아 포스트코글루의 빌드업축구에도 이 왼쪽 윙에서 뛰면 손흥민한테 안 맞아 그럼 도대체 맞는 축구는 뭐야 그냥 소니가 골 많이 넣으면 최고의 축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포스트코글루 아래에서 어떤 부분들이 늘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수에서 뛸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공을 받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이거는 콘트 때도 비슷했어요 캐리케인이랑 둘이 서 있다고 하면은 약간 투톱 느낌으로 나올 때 꽤 있었죠 근데 그때 손흥민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면 그때 당시에는 뭔가 공격적으로 패턴 플레이가 정해진 게 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공을 받을 때도 약간 터치를 많이 하고 오히려 턴오버가 생기고 손흥민이 공을 잡아도 약간 뒤로 드립을 치다가 결국에는 백패스를 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포스텍 감독님의 전술 안에는 본인들이 정확히 이 움직임을 하거나 이 패스를 넣었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런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오면서 뛰어들어오는 우덕이에게 논스톱으로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나가는 셉셉이를 보고 한 번에 이렇게 길게 돌려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포스텍 호글루 감독님을 만나면서 공격수적인 손흥민에게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부분 중 하나는 이제 베드로포로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작년 시즌 기준화로 보면 페리시지가 공을 잡든 포로가 공을 잡든 로얄이 공을 잡든 도어티가 잡든 누가 잡든지 간에 손흥민 선수가 미친듯이 뛰어들어가기보다는 좀 뒤로 나오면서 이 에리어 지역에서 공을 받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꽤나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컷백 패스를 받아서 가마차기를 좀 노린다거나 이런 포지션을 좀 많이 잡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왜 손흥민이 이렇게 안 뛰어들어갈까 손흥민 선수가 박스 타격만 많아지고 침투만 많아져도 손흥민이 진짜 수목골 그냥 넣을텐데 근데 그때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안하고 올 줄인데 어떻게 들어가냐 아니 그때는 그런 분들 꽤 많으셨어요 야 문도구야 네 말대로 안으로 들어가서 골 넣는 거 좋다 근데 안하고 올 절로 얼굴이 지금 아픈 상태인데 들어가서 어떻게 헤딩 싸움을 하냐 근데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에 헤딩골 넣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쵸 헤딩골은 원래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들어간다고 다 헤딩골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 감독님들 안에서는 저렇게 지금 포로처럼 얼리 크로스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타이밍에는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곧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페리시치나 이런 선수들이 올리는 크로스 형태를 보면 낮고 빠른 크로스보다는 좀 공중으로 붕 띄워서 주는 크로스 유형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해리케인이라는 최고의 공격수가 있다 보니까 좀 손흥민 선수가 역할을 좀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해리케인이랑 같이 뛸 때 콘테 때도 해리케인이 나와서 이렇게 공 잡았을 때 낮고 빠른 거 올리면 항상 잘 들어가긴 했어요 그건 득점왕 시즌이야 니버풀이랑 할 때도 막 그런 식으로 골 넣었고 그거는 득점왕 시즌 때 손흥민이 이렇게 골 많이 넣었고 득점왕 시즌 그 다음 시즌에 콘테가 결국 나가는 시즌 보면 좀 뭐 에이징 커브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어 에이징 커브 나오고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올 때 손흥민이 박스 타격을 많이 안 했었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웠었지 근데 이번 시즌 어쨌든 포스트코글로 감독을 만나면서 이 빈도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왼쪽 윙에서 이제 손흥민이 나오면 돌려치기라든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에 서서 공을 잡고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를 보고 넣어주는 뭐 스루패스라든가 이런 게 이번 시즌 포스트코글로 아래서 완전히 늘면서 그냥 달리기가 빠르면서 피니싱이 좋았던 선수였죠 근데 그거를 정말 월드클래스급으로 잘했던 선수였는데 지금은 진짜 거의 헤딩을 제외하고는 올라운더 플레이어가 되지 않았나 초코 도사가 된 기분이죠 근데 좀 아쉬운 건 하나 있어요 달라진 점 중에 좋은 것들은 정말 많거든요 안 좋은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욕심이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이타적인 플레이어가 돼서 이전에 뭐 득점왕을 했던 시즌 혹은 그 이전 시즌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박스 안에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는 뭔가 골에 굶주려 있는 선수 같았는데 요즘에는 좀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많이 패스를 좀 시도하고 있어요 그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데 그만큼 또 어시스트를 또 쌓고 있고 벌써 공격 포인트 20개 넘었으니까 4위죠 공격 지금 골순위 벌써 4위까지 올라간 거 보면은 그래서 그게 더 아쉬운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욕심을 좀 더 내서 몇 골 더 넣었으면은 어땠을까 이렇게 맞아요 그것도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 셰우드라고 옛날에 토트넘의 감독이고 이 감독님이 해리케인을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이다 그렇죠 2군 팀이었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감독님이고 제이미 오하라 옛날에 토트넘에서 핫했던 선수죠 제이미 오하라까지 있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트넘에서 선수와 감독을 모두 경험했던 팀 셰우드는 손흥민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계속해서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다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이 감독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손흥민이 진짜 말던되게 더 좋아지고 있다 원래 레전드 선수고 이 선수는 정말 토트넘에 없으면 안 되는 선수이지만 더 잘해지고 있다 새로운 선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토트넘 출신 제이미 오하라 역시 나에게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다 세계적 수순의 선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는 저희가 축구하는 방식이 진짜 많이 뛰고 서로 도와주면서 많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그 방식으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들이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감독님이 확실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을 입힐 수 있는 훈련들이 있고 분석들이 있고 준비된 과정들에서 선수들이 그 감독을 100% 신뢰하고 믿으면서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토트넘의 축구를 보면서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자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포세코 쿨루가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저는 줬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지도자들이 봤을 때 먼 발치에서 봤을 때는 과르디올라의 축구 시메오네의 수비축구 이런 걸 봤을 때 아 저걸 도대체 몇 년에 고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게 단시간에 될까라는 약간 먼 발치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포세코 쿨루는 이 팀에 와서 단 2개월만에 2개월도 아니죠 훈련 몇 번 하고 첫 프리시즌 때부터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2개월만에 생전 이 축구를 경험해보지 않은 선수들에게 이거를 완벽하게 입력시켜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걸 딱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지도자들이 진짜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게 가능하겠구나 물론 포세코 쿨루는 이 축구를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와이드 뷰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게 와이드 뷰죠 22명이 다 뛰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비디오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공개되진 않지만 높은 위치에서 찍는 거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쫙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막 경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포세코 쿨루가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요코하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현대랑 게임 뛰는 걸 봤어요 ACL에서 근데 그때도 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버티드 식으로 풀백을 쓰고 근데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발전된 건 훨씬 더 있죠 이 사람도 이 시기를 겪으면서 수정할 걸 고치고 고치고 해서 토트넘까지 온 거 같은데 처음에 이 사람이 셀틱에서 토트넘 온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 여론이 심했죠 그게 되냐 셀틱이니까 되지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무튼 많은 지도자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아시아에서부터 성공해서 유럽에 있는 프리미어리그까지 야 근데 이거 보면 또 신기한 것 좀 하나가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4년 전에 있었단 말이야 그쵸 4년 만에 토트넘을 갔어 그니까 이 사람이 4년 전에 그니까 비꾼만 따면 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저정색의 야나두에요 왜 이 씨발놈아 이 사람도 4년 만에 갔잖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요코하마 마리노스 ACL 나가는 팀에서 4년 딜을 바라먹어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픽급을 딴 이유 이 새끼야 지금부터 4년이 아니라 픽급이 없어요 이 픽급아 알겠습니다 내가 아직 픽급이 없어요 내가 픽급을 땄을 때 어쨌든 간에 ACL 정도 나가는 팀에 가서 저 이래도 해도 아직 픽급 없지만 ACL 팀에서 오보 받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보 못 보셨어요? 아 예 봤습니다 옆에서 다 보신 분이 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아챔 나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아시아 챔피언스 이거 나갈 수 있었죠 아챔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1년 해 실브로 성적 좀 잘 안 나 감독님 나가 나 픽급다 감독 대행 시작해 어 근데 말레이시아든 뭐 어디야 중국이 됐든 뭐 태국이 됐든 또 어디가 있어 싱가포르 됐든 뭐 어디든 뭐 어디든 이렇게 약한 나라들이라고 쳐봅시다 우리나라보다 이 약한 나라들에 가서 아챔 팀을 데리고 어 애매하게 한 16강도 나가봐 그럼 뭐해 야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제의가 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요코하마 마리노스 가가지고 야 내가 원하는 선수 살 수 있겠다 선수 싹 사가지고 한 4강 신화 만들어 4강 신화 만들면 뭐해요 셀틱이 이제 야 아시아 지도자 어디 괜찮은 사람 없나 하면 문덕우 보는 거예요 그럼 문덕우 이제 갈 때 아 김꼬치 요코하마에서 감독 한번 해보시게 아 이제 요렇게 갈 때는 버리고 가죠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되잖아요 여기 서소통이 안 돼요 아 이렇게 갈 때는 내가 너 요코하마 한번 감독 좀 줄게 여기서 감독해라 그리고 이제 김꼬치는 요코하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로 돌아왔다가 아 이제 경주 내가 가면 이제 스트링 가라이키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씹고 있을 때 이제 문덕우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 쌤 혹시 자리 없나요? 서브 코치로도 좋으니까 한 자리 좀 내주세요 그런데 저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종혁 감독님이 올해 만약에 K리그를 우승하잖아요 그럼 K리그 우승하는 순간 이종혁 감독님도 포르투갈이 됐든 왜냐면 광주로 K리그 우승한 건 해외에서도 다르게 볼 거예요 난 근데 K리그는 주목받는 리그예요 해외에서 그렇죠 K리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아침에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가 이번에 아침에서 미친 성적을 내잖아요 미친 성적이라 우승은 아니에요 저희도 우승하길 바라진 않아요 못하고 참 쉽지 않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군안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8강 4강만 들어가도 분명히 더 넓은 무대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호 감독님이 앞으로 4년 후에 코틀랜드 리그나 포르투갈 1부 리그나 스페인 2부 리그나 이탈리아 세리아 B나 이런 데 못 가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게 선입견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르센 웬거가 제1리그에서 바로 아스날 갔을 때 아스날 팬들 다 욕했죠 그렇죠 쟤 뭐냐고 뭐 일본에서 지도자 한 애가 여기 왜 오냐 했는데 보란 듯이 바꿨죠 그다음에 요코하마 마리노스 출신인 이번에 포스트코글루 가서 정말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개척을 해주고 있으면 정말 재능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게리 리네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토트넘에서도 뛰었나 안 뛰었나? 게리 리네커가 뛰었어요 피포라인 토트넘에서 뛰었고 게리 리네커가 굉장히 매치 오프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리네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을 말해줄게 배출을 해내서 성장시켜서 아니 근데 여기서 그냥 남은가 왜냐하면 토트넘이 헤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왔죠 모드리츠 같은 선수도 물론 와가지고 잘해가지고 나가고 했지만 토트넘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적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요긴하게 토트넘 내에서 가장 잘 쓰는 선수 손흥민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쉬워요 최고의 결과 근데 팬 입장으로서는 아쉬워요 와서 거쳐서 더 좋은 팀 가서 발롱도르 수상까지도 막 가는 선수들 보면은 소니는 왜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가를 한번쯤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토트넘은 싫어하는구나 너네 아니 모드리츠 가레스베일 결국에는 다 떠나고 난데 베르바트 월드 베스트 계열에 들어갈 만한 성적을 냈고 헤리케인도 떠났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왜 소니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라는 아쉬움은 있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었기에 정말 이 정도의 레전드가 된 걸 수도 있어 아니 뭐 니버풀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팀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 적응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도 예를 들어 아자르가 대안에 가서 이렇게 뚱뚱해지면서 폭망할지 누가 알았겠어 그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소니도 그러면은 딴 데 가면 뚱뚱해져서 선수 관리를 못한다 뚱뚱해진다가 아니라 그냥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물론 골을 많이 넣었고 공격 포인트도 많이 했지만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부진한 시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공격 스탯을 떠나서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적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팀에 주는 신뢰도가 뭐 나이가 들었다 속도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더 부정적이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 그렇지 약간 김민재가 이번 시즌 나폴리에 그대로 남아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았을까 더 좋은 대우를 받았겠죠 그런 것처럼 토승민이 꾸준히 남아있었고 이 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팀에서 활약하는 그 명예라든가 뭐 이런 위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되는 날이 있어도 그냥 손님은 어차피 잘할 거야라는 굳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구의 세징야가 바셀루스 대신에 풀타임을 뛰는 이유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거 그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리네커가 근데 아시아의 선수들이 저거는 좀 신기한 부분인가 봐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감정표현에 자유롭잖아요 내가 만약에 기분이 안 좋고 경기력이 안 나올 때 믹스전에서 가끔은 욕을 할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감정을 잘 돌출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마리 더 붙이고 싶었는데 게린 리네커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대한민국도 여러분 MG세대는 자기 감정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저도 MG입니다 그래서 MG는 표현할 줄 압니다 더 이전 세대들은 조금 숨기고 참아야 되는데 MG는 표현한다 MG는 표현한다 알겠습니다 대표팀만 봐도 알잖아요 MG세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 하면서 토트넘이 잘 되고 있는 이유 폰흥민 선수가 정말 해외에서도 정말 정말 이번 시즌 엄청난 극찬을 받으면서 포스텔 구글 아래에서 완벽히 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이거는 뭐 기사에 나온 건데 쓰레기 청소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리네커가 말한 거야 근데 쓰레기 청소하고 간 거는 나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팀의 주장이 쓰레기 줍는데 사르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맞아야죠 아니 여러분 선배가 그것도 주장이 팀 내 최고찬 중에 한 명이 쓰레기 줍고 있는데 도대체 뭐 사르는 너같은 MG들이 훈련 끝나고 경기 끝나고 지갑 풀어놓은 테이핑 놔두고 가니까 뭐해 주장들이 하는 거야 충주 같은 경우도 뭐해 새끼들 다 나가면 결국 영호가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원래 괜히 주장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형 다 둘려보고 리더란 게 그런 거죠 품어주고 품어주는 거죠 따끔하게 또 혼낼 때 혼내고 아무튼 손흥민 선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직도 진 Kyle 작ôm하고 ủ dem